들어가야 돼 거미줄 바닥 조심해 후레시켜 몸에다 비치면서 들어가 거미줄 엄청 많아 거미줄 엄청 많아 잠깐만 나 이렇게 해야돼 저기 가봐 뭐 있어? 오일까지 많아? 나와봐 거미줄 엄청나? 거미줄 해쳐야 돼 나와봐 잠시 편하시오? 응 뒤에 잘 봐 오일값 정말 많네? 놀아줘 네.. 네가 헤쳐가야지 아니 내가 뒤에서 쓸게 아니.. 들어가.. 잘한다.. 여기.. 냄새.. 심각해.. 왜 이거 바른거에요? 왜..? 뭐야.. 옷도 안 입었나? 뭐 있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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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찔릴뻔했어 나와봐 나와봐 컴퓨터 좀 나왔네 이거랑 뭐였냐? 냉장고 열어봤네, 뭐 있어? 봐봐, 아셔봐봐 전체 모를 검은 비닐 어디에? 뭐지? 뭐 이렇게 썩어있냐? 똥이야? 아니 뭐가 있나? 거물밖에 없는데 내가 씻었는데 어? 내 토크 불안정 아껴야지? 확인하나? 몰라 잠깐만 잠깐만 여기 닫혀있지? ㅅㅂ 살았어 몰라 ㅈㄴ구섭네 여기 ㅈㄴ구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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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봐봐 새가 죽고있어요 새 어디에? 거기 새가 죽고있네 새 털만 있는데? 2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 2층 채참 없애면 제가 못봐요 채팅 없애면 제가 채팅을 못봐요 왜? 누구있어? 누구있어? 누구있나요? 나와봐 여기 찍히고있어 물이 좋아 왜? 왜? 어디에? 여기 방에 침팔나 물이 좋아 뭐지? 뭐지? 잠깐만요 누구있나요? 누구있나요? 소주병이 왜이지? ㅈㄹ 이런게 왜있지? 알잖아 가자 가자 16명도 16명도 나와 왜? 가보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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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 행사 한 ně 앉혀있어 나와 어? 나와 제가 앞장 쓰겠습니다 여기 약간 위험합니다 아예 창문 같아 나와봐 방망이지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기 약간 위험합니다 밖에 쏘지마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여기 봐봐 이 우산 뭐야? 이거 뭐죠? 모야살루트 21년? 몇 년도 꺼야? 왜 이렇게 은박지가 많아? 여기 창문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저는 더 무서워요 지금 배리나님 안녕하세요? 직원님님 안녕하세요? 마이바우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게 있다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차가 가능한 곳입니까? 모텔에 이런게 있나? 이거 소우 아닌가요? cctv? ㅅㅂ? 핸드폰 꺼내봐 귀신이 있나? 귀신이 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들어와 귀신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두고 있어봅시다 두고 있어봐 두고 있어봐요 이거 잘 망을 잘 봐 여기 귀신이 있네요 여기 귀신이 있어요 여기 넌 옆에 귀신이 있어 네 옆에 귀신이 있다 응 마이콜스 여기가 귀신이 많을 것 같은데? 자 방망이 밖에도 귀신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정말 무섭네 이런게 무섭다니까요 나와라 귀신 귀신 나와라 나와라 뚝배기 다 깨볼란게 진짜 음식 썩은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냉동실이 장난 아니지 벌레 이거